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타다스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3년 3월 학력평가 고1 후반부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볼텐데요. 여태까지 모의고사들이 계속 그랬지만 도형 문제가 아주 많아요. 도형 문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탁탁 걸렸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 드려요. 마름모의 성질은 뭐였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마주보는 각도도 똑같은 것을 우리 마름모라고 해요. 이 외부의 한 점 이에 대해서 ADE가 72도랍니다. ADE가 72도니까 여기 베타라고 하나 써주시고 알파랑 베타 더해서 72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직선 CD가 선분 B를 수직 이등분할 때 직선 CD가 B를 수직 이등분이니까 지금 여기 여기 똑같다는 뜻이고요. 이등변삼각형 됐죠? 이등변삼각형 성질이 뭐예요? 여기 여기 각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도 동그라미였죠? 그 얘도 베타가 되면서 이쪽은 180 빼기 2베타가 된 거야.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러분들 얘도 마름모니까 반... 자르면 여기 이제 알파도 반으로 잘렸거든요. 여기도 180 빼기 알파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랑 2베타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알파랑 2베타가 같은 각도였어요. 집어넣어 보시면 3베타가 72도니까 베타는 지금 얼마예요? 3, 2, 6, 3, 42. 베타는 24도인데 마지막에 물어본 각도가 C, 2, B라고 되어 있습니다. C, B, E. 리딩변이니까 이거 구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각도는 모르고 얘 각도도 똑같고 90도에서 알파를 빼면 얘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알파를 확인해보자. 아까 알파가 2베타라고 그랬죠? 그럼 48도예요. 얘가 48도니까 얘는 42도가 되겠지. 합해서 90도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되겠다. 그렇죠? 답은 4번인데 여기 보니까 각도가 직각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볼게요. 여기 한 번. 오케이. 각도가 직각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풀 거면 여기 구해주시고 180 빼기 알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180 빼기 알파. 180 빼기 알파니까 48도. 그럼 132도가 되겠죠? 여기 132도니까 여기 있는 각도는 180에서 이것도 빼줘가지고 얼마야? 48도 됩니까? 여기 48도고. 그 다음에 직각이니까 나머지 구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이번에는 17번 가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는 ax 제곱 빼기 4ax 플러스 5a 플러스 1 gx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2ax의 꼭지점을 ab라고 하자 이차함수 fx가 y축과 만드는 점 c에 대해서 사각형 넓이가 7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과 만드는 점이니까 이건 5a 플러스 1이고요. 0, 그 다음에 fx의 x축 x축 x 대칭축 이 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e네요. e. 바로 e가 나오고 이 녀석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 a분의 b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두 개로 더할 건데 밑변에 공통된 부분이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줄 거예요. 밑변의 길이는 5a 플러스 3이고요. 이쪽 고 높이는 2고요. 이쪽 고 높이는 마이너스 a인데 이거는 좌표고 길이는 a죠? 그렇게 했을 때 넓이가 아까 전에 7이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전개하시면 10a 5a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는 14 5a 제곱 플러스 11a 빼기 12는 0 1, 5 3, 4, 12 15 빼기 4는 11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따라서 a는 5분의 4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문제는 a 좌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체크가 되는 문제고요. 선생님 강의 중에 학평 해설 문제 말고 해설 변형 강의였거든요.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그동안의 3월 학평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특히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상을 배웠던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중학교 과정이지만 고등학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빨리 풀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 범위여가지고 아, 생각 안 날 텐데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선행하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